우린 그리기 오빠라 이 영상은 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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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주구기가 불편해요 형이에요 사실 재밌습니다 이거 이번에 오늘 죽은 거 아닌데? 사라진 거 사라진 건데 사라진 건데 사라진 건데 두 번 주구기가 불편해요 아쉽네요 승우 형과 앞으로 먹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안 뜰 편이네요 그래도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슬퍼서 더 이상 잊지 못할 거 같아요 안녕